쇠보레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한국GM이 지난달 3만대 이상이 판매량을 기록했다. 1일 한국GM은 9월 한달 동안 총 34,816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완성차 기준 내수는 7,434대 수출은 27,380이 되었다. 3,158대가 판매된 쇠보레 스파크는 개성과 스타일을 강조한 마이픽, 마이픽 에디션 출시를 통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쇠보레 공식 홈페이지 연간 내수 누적 판매의 1만대를 돌파한 말리부는 연중월 최대 실적인 2,290대를 판매하며 쇠보레 승용차 라인업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완성차 기준 내수 7,434대 수출 2만 7,382대 레드라인 스페셜 에디션을 내놓고 젊은 소형 SUV 고객을 공략한 트렉스는 1,043대가 출고되며 SUV 제품군의 판매량을 이끌었다. 백범수 한국GM 국내 영업본부 전문은 스파크, 말리부, 트렉스 등 쇠보레 주력 제품이 상품성을 증명하며 내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쇠보레 공식 홈페이지에 이어 10월에는 코리아 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차종별 최대 520만원의 파격 고객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하며 실적 상승을 위한 본격 시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GM은 이번 달 코리아 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총 6천대의 최대 11%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존의**** 1.1.1.1.1on원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 1.1.1.1on원 1.2.1.1